코어업에서 영문, 한글, 이걸 바꾸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코어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나는 이 언어 설정을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찾아보세요. 여기 찾아보면 여기에 있죠? 그러면 여기에 쭉 내려보면 편집에서 프로그램 언어가 있어요. 여기서 프로그램 언어가 있을 때 지금 현재는 한글 기본 설정 값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여기서 언어를 영어, US 또는 인터내셔널로 바꿔주면요. 이게 종료되고 어플리케이션이 다시 재식한다고 나와요. 그리고 다시 이게 만들어지죠? 제꺼는 이게 2019년 버전 정품이에요.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작업을 해나가면 되겠어요. 어떤 분은 이거 하시는 분 중에 영어가 편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코어업에서 프로그램 랭그이지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그럼 영문에서는요. 에딧에 가서 여기 나온 프로그램 랭그이지를 코리안, 이거를 바꾸면 다시 나오게 되겠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